오늘은 종말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내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내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청할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곧 요나의 표적이 표적밖에 내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인자가 땅속에서 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요나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산일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워 맺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두움에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지께 건신할지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 같이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때는 예수님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때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려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같이 있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모하면서도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서 주님 맞을 준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세상 끝에 뜨인 돌이 나와서 뜨인 돌은 바로 보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금입니다 이 뜨인 돌이 나와서 너버가 넷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들을 이 뜨인 돌이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산들 종교들을 이 뜨인 돌이 나와서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돌린 것 다 이따가 와서 고치고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에 모든 교회와 선도들이 휴가 될 것을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기름 부은 바가 자가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시대와 같이 점점 사라져가고 끊어진 후에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휴가에 데리고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엇갈린 데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우리가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성도들의 휴거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명접하실 것을 이 웅장한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말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땅에 완전히 정리한 후에 다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로를 하게 하실 것이란 우리는 천국 백성이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오 또한 하늘날에도 있는 것이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다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호자 편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송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송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는 그냥 예배서 교회가 이런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시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서 교회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배서 교회는 아직도 사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또한 예수님을 전하고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서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럴 말할 정도로 이 예배서 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들이 살아 계셨고 또한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는 이런 사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의 시작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고 그리고 스머나 교회 시대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대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들 위에는 거의 다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순교 시대가 스머나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는 내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은 순교 시대가 바로 스머나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시대는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평한 그때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때는 버가모 시대 때는 바로 국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권력을 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고 그분으로 신부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많은 권력자들을 두고 그들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종교인들이 권력 행사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로마 주교는 뭡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 로마 주교가 되어 가지고 로마 황제가 예배되는데 거기 아무것도 아닌 서민이 주교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로마 황제에게 축복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회는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황제가 로마에 가면 겨울에는 겨울에는 로마가 추우니까 콘스탄틴 노플레 갔어요 그리고 겨울 외에는 사천에는 로마에서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가르칠 때는 그 있을 때는 로마 교회 주교가 황제가 밑에서 예배드리니까 행세를 했어 로마 교회 주교가 자기 멋대로 지 밑에 각 교회에다가 주교들을 임명했어 임명하니까 그 주교들은 또 자기들 밑에 뭐 군대 장관이나 뭐 울러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 예배드리니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 되면 추우니까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노프를 갔어요 따뜻한 콘스탄틴 노프를 가니까 콘스탄틴 노프를 가니까 콘스탄틴 노프를 주교가 황제가 자기 옆에 예배드리니까 자기가 앉아 행세하는 거예요 로마 주교를 그야말로 박아버리는 거죠 로마 주교를 저기 말이지 봄, 여름, 가을 동안 행세하면서 나를 괄시했다 이런 형식으로 로마 주교를 박아버리고 이런 형식으로 황제가 자기 밑에 예배드린다고 이런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황제가 가면 로마 주교가 콘스탄틴 주교를 갖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저것이 또 겨울 되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국교 시대라는 것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기독교를 국교화 시기부터 황제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는 주교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오스만 오스만 투르크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 거의 수녀 하나를 마음에 들게 결론시키고 그리고 콘스탄틴 노플 거기를 점령하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콘스탄틴 노플에 있는 그 교회가 러시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방정교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예요 같은 카톨릭뿌리에서 나온 거지 같이 따지면 그런데 로마 정교가 거기 가 있고 로마가 지금 그다음부터는 교황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유럽 전체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정교하고 로마 카톨릭은 서로가 자기가 옳은 정통이라 그래서 서로 없애기를 원하는 없어지기만 하면 내가 한마디로 종교를 통홍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중에 다 복잡한 일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동방정교는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교회가 옮겨간 거고 로마 정교는 지금 로마 교황이라 해가지고 교황청이라 해서 거기서 지금 행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벙하모 교회 시대가 바로 국교 시대 정무가 나라가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화 할 때부터 생기는 이런 현상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가 아예 권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암흑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 시대는 바로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흑시대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들어봤죠 천년동안 중세의 암흑시대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세상의 왕권과 모든 권세를 다 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성령을 읽는 사람들도 자기들 밑에 있는 그런 주교들만 읽지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 가르치는 말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황권이 교황은 무호하다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교황말은 다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그 전부터 나온 말이 성경이 교황말 어떤 것이 위에 있나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성경이 위었냐 교황이 말이 위었냐 로마 로마 카토릭 원한 줄 압니까 교황말이 위에 있다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회의를 종교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한 것이 종교회의다 그런데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이 누구냐 교황이다 교황이 종교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느 게 성경인지 성경 아닌 것에 관련해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교황청이 종교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다는 거지 종교회의에서 정했으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리고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이 누구냐 교황이니까 종교회의보다 교황이 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교황이고 그다음에 종교회의고 성경은 그 밑이라는 거죠 이런 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교황이 있기 전에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성경은 미리 있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미리 있었고 그 전전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얻은 것이 옳고 그렇냐 그중에 옳은 것을 성경을 하자 가짜는 빼자 이래 가지고 성경이라고 인정했다고 해 가지고 그 종교회의가 종교회의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들은 이와 같은 흡된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의 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붕아모 시대는 붕아모 교회 시대는 바로 국교 시대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바로 이런 암흑 시대입니다 천 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모든 세상 권세들도 다 가지고 자기 멋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행세한 그런 시대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시대는 이 암흑교회 시대를 지내 가지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것은 아니다 종교는 종교고 국가 권세는 국가 권세고 이래가 안 된다 해가지고 루트와 갈빈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천 년 동안 이 암흑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 한 나라에서만 근천만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른 종교를 바른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는 사람은 다 잡아가 막일 수 있다 마녀들었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였어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 죽은 가운데서 이 사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토릭은 이를 가는 거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를 이를 해가지고 신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 원조는 로마 카토릭이고 이 개신교 신교는 뿔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파생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를 무시하고 자기들 먼 뿌리에서 나온 가지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천주교가 개신교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종교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시대를 맞이하여 그 몇 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왔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온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150년 200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100여 년 110년 전에 벌써 130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종교 성교활동이 일어나고 또한 카나다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영구 유럽에서부터 보험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것이요 그때는 보험이 전파되고 그날 50년도 100년 그 사이에 보험이 전파되고 미국에서 보험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고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영구 독일에서 이렇게 보험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성교시대 이것이 대한민국에 몇 년 전까지 성교시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교회만 세우면 몇 백 명씩 꽤 오는 거예요 그냥 세우면 보험이 접화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가서 성교하면 거기서 쾌개하고 돌아오고 이랬어요 이 성교시대 놀라운 붕이 일어나서 딴 가지 보험이 전파되는가 이러고 싶었는데 곧 라오디게아 교회시대가 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시대 이 시대는 보험의 종말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막 전파되어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시대에서 보험이 전파되어 교회들이 왕성해졌어 보험 전환이 막 누구든지 와가 예수 믿겠다 회개하고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커졌고 옛날 국교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각 개인 개개의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교회 재물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자기 교회 바이포레관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들과 교회와 자기 교회 자기 것만 자랑하는 시대 그리고 움츠리 앉아 가지고 내가 보험 전환 생각 안 하고 자기 교회 몸부리는 생각만 하는 것 자기 교회 금을 짓기 위하여 100억을 들여 가지고 내 교회를 세웠다 하면 성교 헌금만 보면 2억 3억 1억 안 졌어 피치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보험 전환을 위해 세워졌어 내가 100억짜리 교회를 세운다면 성교를 100억 이상을 해야지만 그것이 정당한 그것이 정당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엉정하게 터집고 더욱 황성하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들 그만 챙기고 앉아 가지고 이웃들 돌아보지 않으냐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들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니가 여같이 미증하나여 더욱지도 않으냐고 차지도 않으냐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종말 시대 이 종말 시대가 이 일곱 교회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 뒤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핍박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따였냐 저것들 없애야된다 저것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말썽이 많고 뭐 좀 부정기 이렇다 하면 다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다 교인들이 아니냐 이런 비날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스찬 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덤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까지 돌아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니가 예수를 믿나 니만 잘 믿나 나도 믿는다 우리는 대대의 불교지반이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인간들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까지 돌아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 단상에 불교 선임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시겠어요? 거기서 뭐야 주웅이 어떻게 설교를 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짓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죠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는 교회가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난 교회들이 이런 짓들 하고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막 전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리즘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에큐메니칼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 63년 전쯤 돼요 제가 서문교회 다닐 때인데 64년 전쯤 서문교회 다닐 때 그때 에큐메니칼 그 신봉자들이 나타났어요 실제는 교회 안에 그 에큐메니칼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섯 명도 안 됐어요 삼천명이 넘는 교인 중에 다섯 명도 안 됐는데 이것이 에큐메니칼 이걸 갖다가 그 소속된 데 속해야 된다 에큐메니칼 그 성기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뭐 설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는 개성학교 에큐메니칼 마지막 졸업할 때 그때 선생들까지 그 교장이 에큐메니칼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 선생들을 보내고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난장판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할머니들을 개성학교 그 무조소부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매치기 이런 짓까지 했다고 이것들이 교회에 뺏으려고 그리고 단위에 올라간 목사님 끌어내려고 안 되니까 그때는 수세식이 아니라 다 재래식 변소였어요 똥방아지 똥을 퍼가지고 교회까지 들어가서 단위까지 막 올라가다가 막아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단까지 올라갔어요 똥방아지 들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애를 미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싸우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매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온갖 욕을 다하고 주먹질하고 몇 명 대단한 것들이 전신에 다른 데서 불러와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고 미신 무속하는 사람들도 귀신 생긴 사람도 구원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빌고 빌고 이러면은 다 천국 간다 착하게 살고 자기 종교를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하게 믿고 빌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도 착하게 믿고 빌어도 천국 못 간다 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에 종교가 통합이 되지 않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사암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만 없어지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각자가 짐 있는 종교 믿고 다 각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안 되니까 기독교만 없애자 이런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저들은 불철저하로 모여서 해야 하고 어떻게 없앨까 지금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 종교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 범한 죄를 아무리 죽기까지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무슨 종교를 믿어도 무슨 사람이 만든 거 어떤 거 믿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일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14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주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가 어느 종교가 어느 단체가 이와 같은 일을 말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이와 같은 예언을 한 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소 이르되 우리의 길에 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란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게 왔다고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지금 한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5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거기 최소한 더 한 300명 이상씩 다 있습니다 큰 데는 막 2000명씩 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예수라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뭐 큰 만명까지 되는 사람도 따라가는 데도 있어요 지가 재림예수래요 나는 하늘에서 재림한 예수다네 이런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읽어보지 안하고 사람 말만 믿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어봤으니까 사람 말 듣고 믿는 거죠 저도 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느 장로님이 내가 물었어요 어느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참 만 번 읽었을 거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 그랬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다음 나오시는 말씀이 뭔가래요 내가 스물다섯세 장로 되어 가지고 지금 75세가 넘었는데 그동안 들은 설교가 얼마나 되겠어 수만 번은 들었어 설교를 수만 번은 들었어 그래 내가 성경 한 만 번 읽은 정도 안 되겠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도를 읽어보셨나 하니깐 한 만 번 읽은 거 될 거 그 말만 하는 거요 참 그 사람이 무슨 성경 읽은 겁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 아버지 한 번도 안 만났어 막 젊을 때 막 돈 안 준다고 해서 뛰 나가뻤어 그러고는 아버지는 안 만나고 그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만 들었어 아버지 지금 어떻냐 아버지 지금 당신 찾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다고 뭐 들어오라고 하고 뭐 이러더라고 아버님이 이런 부탁도 하고 네가 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 말만 들었어 그 사람은 아버지 말을 직접 들은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지 안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로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안 했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 안 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안 읽어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람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고 네 말을 한번 네가 다 정독에 읽어봤나 한번 들어봤나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워가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나 내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말리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세상에 전쟁 없는 해가 없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처음 드뭅니다 난리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 곧 세계 3차 재쟁이 일어날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난리 소문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났고 끝날 것 같은데 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난 안심합니다 루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붙어도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전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증 기증 극원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전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싸우고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우고 있고 각 나라 안 싸우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국경 분쟁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여 나라와 나라를 대전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그리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같이 많이 굶어 죽는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굶어 죽는 인구가 근 8천만 내지 1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군안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식량이 거의 불타고 다 고갈되고 수축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썩어 내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금과 지진이 있으라 지금 지진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진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번 일어났습니다 아주 적다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지진이 뭐 한 석근 지진이 한 50번 일어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바로 이 세상 끝날 종말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핍박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성자들이 말해 이러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고 그때는 형제 자매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자지간도 없고 자식과 그것도 없다 이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지가 안 죽으려고 저거 아버지 고발하고 저거 자식 고발하고 저거 아내 고발하고 남편 고발하고 저거 예수 믿는다 그래야 지는 안 죽으려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거짓성자들이 많이 일어나 교회에 들어가지고 아주 거룩한 체험에 다 해가지고 뒷꿈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줘가지고 누구 누구 제 수소는 어디고 어디가 찾아 죽이라고 그렇게 거짓성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과거의 이북이 점령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라는 자들이 교인들 명단을 줘가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 지한죽을 낳고 얼마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뎌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변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